성탄을 맞아 안산 빛나교회와 글로벌 생명 나눔이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20명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이번 행사에서 마스크와 생필품 등 30만원 상당의 사랑 나눔 박스 300개를 만들어 안산시의 이주민교회와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전달했습니다. 그리고 생필품,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들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박스로 담아보았습니다. 안산 빛나교회와 글로벌 생명 나눔은 매년 해외 저개발 국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의료 물품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.